하이들 예쁘게 인사 정중하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아 하 은하 여기 여 graph kea 세곱이 노래하고 싶었어 노래하고 싶었어 우웩 앞서가지 말고 같이 부르자 세곱이 Plong Plong 아 오 날라 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노래도 되게 잘하고 이랬는데 봉단 쌤만 7년째 배우고 있어요. 물만 먹고 가세요. 정말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 안녕히 계세요. 웃지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송이 나름대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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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는 다른 앵무새에 비해서 반옥타브 정도는 높은 음을 내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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